정규가 마음대로 얘기해, 그거. 지금 현 시점에 종신이 형이 돈의 노예. 돈의 노예. 돈의 노예. 돈만 쫓는 돈의 노예. 돈 벌레. 돈을 스킬업 뭐든 하나. 저희들이 항상 잘 대해주시잖아.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각자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고요. 결국 이런 사냥개가 주인도 문다. 사장도 문어갔어. 그리고 옛날에는 예능을 처음에 진짜 돈 때문에 설레이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예능도 돈 때문에 했다. 전절자. 근데 2001년 당시에 나랑 얘랑 나갔다 처음에. 허약한 형제라고 이렇게 보약을 먹으면서 힘도 없으면서. 여자는 밝히는 힘없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이 나랑 보약을 먹고 다녀. 나쁜 놈. 그게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단가? 맞아요. 그리고 인사의 절대 다수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해야 하나.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지 그렇지. 보면은 걸어다닐 때도 이러고 걸어다니잖아. 너네도 알겠지만. 걸어다닐 때 약간. 이러는 것인가? 네. 약간 이런 거야. 이러고 여다가 너 형 그러면. 아 저번에 가면 잘 지내? 그러면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? 아 정말? 약간 이런. 너를 좋아하는 노래 노래. 영혼도. 영혼도. 쓰레기 그만 쓰레기. 장점 중에 하나가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네. 남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걸 거의 보기가 힘들잖아. 그 언젠가 자기에게 또 돈이 될지 모르니까. 다 돈이야. 다 돈. 나의 모든 게 존재해. 너한테 화낸 적 없었니? 옛날에 그린 적이 있었다. 내가 1집 앨범 쓸 때 가사 쓴다고 해놓고. 1집. 형네 집에 갔는데 내가 늦게 갔어. 형이 물장 가지고 안 열어졌어. 가라고. 진짜? 어. 우리처럼 늦었어? 네. 싸늘하게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가. 아니야 안 열어줘. 안 열어줘. 형 화내지 마세요. 아니 화 안 났어. 그냥 가. 그냥 가. 그리고 문 안 열어줬어. 화가 낫긴 낫나 보다. 낫지 형. 근데 문 안 열어준 건 내가 일치했다. 이거 랩 만드는 거 어려울. 이거 여기서 우리가 만든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옷 사놓은 것 같아. 약간. 안녕. 어. 반가워. 정말? 거기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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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 없는 좀비. 좀비 쓰레기. 좀비 쓰레기. 좀비 쓰레기. 종량 봉투에 담아야 해. 거기다 와이프에게 꼼짝 못하고. 연절자이자 개척자 개척자. 예예예예. 오예예. 발이 하나 화 안 났어. 어. 하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아. 아, 나. 창업 Striker Whats hacerlo. 자 directement 나가. 운전박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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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전파페 내가 해를 숨겼냐? 얘가 더 빨갔네? 야 이 기분상 뭐 뭔가 뜨는 것 같아 오 밝아졌어 내가 한번 써볼까? 영감을 받아서 응 영감을 대안서 어! 오인다! 아! 야! 우와! 야 되게 빠르다 우와! 야 눈에다가 여기 숨 올라왔는데? 흔인톱이 형님처럼 나 처음이다 이 춤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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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영감이 와 그러니까 일단 나 이거 보고 할래 우와! 야! 야!